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도우미 정의적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if 함수를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some if와 d some 함수 관련 내용들을 좀 다뤄볼텐데 some이라는게 뭐죠? 합하다 우리가 기본작업 두번째 강의에서 봤었죠? 합하다 if는 지난 시간에 본 if 조건을 가지고 있는거죠 만약에 김치가 없었다면 그런것처럼 만약에 즉 some if 함수는 조건에 따라서 합을 구하겠다 즉 남자들만의 합 1학년만의 합 대구에 사는 사람만의 합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진 합을 구하는게 some if입니다 자 d some도 똑같은 값을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내는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some if, count if, 데이터베이스 관련 함수들을 좀 살펴볼건데 자 이번 시간 4강이 사무자동화 엑셀편의 가장 하이라이트 라고 말을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장 좀 난이도 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개컨에서 말씀하자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쉿벌로우미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한방합격이 눈에 패 눈에 패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던 여러분의 쉿벌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합격을 기원하며 썼어 썼어 자 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반올림, 버림, 올림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단위 반올림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정수단위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소수단위는 플러스를 붙여서 자 플러스이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마이너스 3이면 1, 10, 100, 100단위를 나타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정수단위에는 반올림 되는 자릿수를 표시하고 소수는 표시되는 자릿수를 표시한다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수 첫째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100단위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죠 1, 10, 100이니까 그런데 천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천단위면 마이너스 4인데 천단위 미만 즉 100단위까지라는 소리가 있죠 100단위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또 반올림하여 천단위까지 표시하시오 이 부분입니다 천단위까지 반올림을 어디서 하라는 소리예요 100단위에서 반올림을 해서 천단위까지 표시하라는 소리입니다 즉 어디를 반올림하는 거죠 100단위를 반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천단위까지 표시한다고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반올림 되는 자릿수를 정수 1, 10, 100단위는 반올림 되는 자릿수를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릿수가 양수이면 소수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반올림하여 두 자리까지 어디까지? 두 자리까지 그래서 2입니다 그런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두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3을 써야 되는 건지 2를 써야 되는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정수의 경우에는 반올림 100단위에서 앞에가 생략이 된 거죠 100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단위까지 표시한다면 반올림 되는 자릿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두째 자리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자릿수 표시되는 자릿수 반올림이 아니라 소수는 반올림 자리가 아니라 표시되는 자릿수 즉 3이 아니라 2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보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3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는 뭐라고? 반올림 자리가 아니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겠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래서 2가 된다는 거 즉 정수는 반올림 되는 자리를 여기에다가 자릿수로 표시하고 소수는 표시되는 반올림이 아니라 표시되는 몇째 자리까지 표시할 건지를 자릿수로 표시해 준다는 거 이 점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2강에서 다룬 썸, 아니 썸이 아니라 반올림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 자 계속해서 진짜 이번 네번째, 어? 여기 두번째가 아니라 세번째인데 여기 세번째 강의죠 자 네번째 강의 이번 시간도 쉽바로우 미 자 들어가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썸이프와 카운티이프 또 디스썸 관련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을 좀 다뤄볼텐데 먼저 썸이프 한번 보겠습니다 썸이프 썸이프는 아까 어떤 조건이 포함된 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죠 남자들만의 합, 예를 들어서 격리부만 합, 격리부의 합 예를 들어서 이시성을 가진 사람의 합, 오시성을 가진 사람의 합 이런 것들을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썸이프는 조건이 포함된 범위입니다 조건이 포함된 범위, 자 그리고 조건이옵니다 그리고 계산할 범위를, 즉 합을 썸이니까 합을 계산할 범위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접 먼저 한번, 자 여기도 보면 카운티이프는 카운트는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건이 포함된 범위, 조건 맨 뒤에 하나가 생략됐죠 뭐가 없어요? 계산할 범위, 합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빠지면 썸이프와 카운티이프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A문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이 이시인 사원들의 합, 무슨 합? 봉사점수합, 근태점수합, 기여점수합, 총계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합을 구하니까 썸이겠죠? 합을 구하니까 썸입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만 성이 이시라는 조건을 가진 경우에만 합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썸이프가 되는 거죠 썸이프, 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조건이 성이 이시라는 겁니다, 조건이 자 그러면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성이 되겠죠, 이름이 되겠죠 즉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조건 범위 자 그렇다면 범위, 조건 범위를 맨 위에는 빼고 맨 위에는 빼고 이름들만,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컴마, 조건이 뭐라고 되어있죠? 이시, 이시, 이시 그런 것 같아요 꼭 이시, 그게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라고만 쓰면 여기에 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종호라고 되어있죠, 이종호 또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네요 자 즉 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단지 이를 찾으면 여 안에 이라고만 이라고만 이렇게 써져 있는 것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이로 시작하는 글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이 별표 쉬프트 8번 키를 누르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즉 얘는 이로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써버리면 별표 2 그러면 2로 끝난다 2로 끝나는 사람이 없죠? 2로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이시, 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별표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쉼표 무슨 합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점수 합을 구해야 돼요 봉사점수의 합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12 이시, 성을 가진 사람이 이종호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만 12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오른쪽 채우기 핸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굵은 선이 있죠 굵은 선이 자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가다 보면 여기가 가늘어져 버렸어요 가늘어져 버렸죠? 그리고 계산도 안되네 이거 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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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선은 자 이런 서식, 셀 서식들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식을 지우면 또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선은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런 선들을 기존에 어떤 서식들을 지우지 않고 가려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고 가서 놓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이 되어야지 계산이, 계산이 안되는데 뭔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계산이 안되죠? 자 그러면 왜 계산이 안되느냐 즉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봉사점수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근태점수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기여점수를 각각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더블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C4부터 C14 어? 여기에 이 시성이 어딨어?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근태점수는 맞죠? 2, 4부터 2, 14 근태점수를 구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 이 시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시성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C4에서부터 C14가 아니라 B4에서부터 B14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계속 와버렸네요 이름에서 여기서는 여기 이쪽에서는 부서로 왔더니 이번에 또 하나 더 와버렸어요 봉사로 그리고 점수는 기여점수 그대로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또 한 칸 왔어요 근태점수 이름 부서 한 칸씩 옮겨지는 것 같아요 여기 총계는 맞죠? 즉 우리는 조건이 포함되는 범위 이 B14에서 B4에서 B14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랭크함수 봤었죠? 랭크함수 랭크함수 할 때 앞에 거 뒤에 거 여기에다가 달러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절대주소 변하지 않게끔 자 순위를 구할 때 그 범위 순위를 구할 범위가 고정되도록 절대주소를 넣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넘어오면서 2% 가버립니다 2% 자 그래서 이 범위만큼은 변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절대주소를 넣어주셔야 돼요 절대 네버 너는 움직이지 말고 거기 서있어 라는 의미로 자 거기에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4부터 B14까지 여기를 보시면 옆으로는 C14 C4부터 C14 D4부터 D14 이렇게 변해져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블럭을 잡고 F4를 눌러주시면 달러비 달러사 달러비 달러 14 이렇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자 채우기 핸들을 하고 서식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맞죠 B4에서부터 B14 이 범위 내에서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근태점수 여기는 표현해야 되겠죠 자 아까는 여기서는 봉사점수를 구했지만 옮겨오면 근태점수를 구해야 됩니다 또 옮겨오면 기여점수를 구하고 또 옮겨오면 총계점수를 구해야 돼요 따라서 이 범위에는 절대주소가 들어가면 계속 봉사점수만 구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는 절대주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반드시 절대주소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오케이 바리 자 이렇게 해서 절대주소를 왜 넣어야 되는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관리부 합계를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관리부 합계 자 썸 자는 썸 if 가로열고 자 우리가 합을 구해야 돼요 봉사점수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 조건들의 부서 조건이 포함될 조건이 현재는 관리부입니다 관리부 그러면 관리부가 포함된 범위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부가 포함된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고 관리부가 포함된 범위에 어떻게 된다 옆으로 가면 또 가버리니까 안 되니까 F4를 이용해서 절대주소를 주셔야 됩니다 쉼표 쉼표 옆으로 넘어가면 근태점수 기여점수 총괴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절대주소가 들어가면 안 되게 되겠죠 엔터 그렇게 해서 55점 자 그러면 관리부의 합이 55가 맞는지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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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가 있네요 그럼 15 15 그럼 30 30 40 55 맞죠 이렇게 해서 55가 맞는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역시 왼쪽으로 끌면 선이 침범할 수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쭉 끌어서 서식없이 채우기를 하고 92도 맞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한번 눈으로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회계부 합계 자 썸 이프 자 역시 회계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주소 콤마 회계부 자 그 다음에 봉사점수는 절대주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로를 닫아서 채우기 핸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서식없이 채우기 자 이번에는 격리부 합계입니다 격리부 합계 자 역시 격리부는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절대주소 F4 콤마 눌러주시고 자 격리부라고 써주시고 큰 따옴표를 해줍니다 이중 따옴표 자 그리고 봉사점수의 합이 여기 있습니다 봉사점수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마지막으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서식없이 채우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합계를 구했어요 합계를 자 이번에는 카운트 이프 인원수를 구하는 겁니다 인원수 인원수는 성이 이씨인 사람의 몇 명이냐 이씨인 사람 한 명밖에 없었죠 이종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COUNT C O U N T 별표라고 왜 이 별표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씨성을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넣어주면 한 명 나오죠 다시 카운트 이프 자 이번에는 관리부래요 관리부 조건은 여기 있죠 이 범위 내에서 역시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주소 안 넣어도 됩니다 관리부 자 이렇게 해서 몇 명인지 관리부 몇 명인가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맞죠 관리부 네 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회계부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카운트 이프 자 먼저 부서의 범위 잡고 컴마 뭐라고 회계부 괄호 닫고 엔터 자 다시 마지막으로 격리부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c-o-u-n-t-i-f 카운트 이프 이 범위 내에서 컴마 뭘 구하라 격리부를 구해라 괄호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옆으로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주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좌우로 채우기 핸들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가 고정이 되어야 되는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썸이프와 카운트 이프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총계가 40 이상인 합 자 총계가 40 이상 여기에서 40점 이상이 되는 사람 40점 이상이 되는 값들만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여기 40 이상이면 거의 40 이상이 되네요 자 얘만 빼놓고 얘만 빼놓고 다 40 이상이죠 자 그럼 먼저 합을 구해줘야 되겠죠 합을 자 썸 이프 썸이프 먼저 무엇의 합 조건이 뭐예요 40 이상 뭐가 총계가 40 이상 이라는 겁니다 총계가 40 이상 그러면 총계의 범위가 여기 있어요 총계 범위 자 총계 범위 잡고 여기도 채우기 핸들 안 하죠 자기 혼자만 하는 겁니다 설마 그래서 절대 주소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옴표 하고 40 이상 이라고 갑니다 자 40 이상 문자의 경우에는 그냥 큰 따옴표만 주면 되지만 숫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와 함께 40 이상 뭐 40 미만 이런 식으로 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따옴표와 함께 자 40 이상 되는 무엇의 합을 구해라 구할 합도 여기죠 구할 합도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할 합도 여기고 범위도 똑같죠 똑같이 중복되는 범위입니다 자 물론 하나는 생략이 되지만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조건이 포함된 범위 컴마 조건 컴마 마지막에 계산할 범위를 넣어주시면 40 이상의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부와 회계부의 합을 구하라고 그러네요 관리부와 총계 중에서 총계 값들 중에서 자기 연로 보는 겁니다 총계 값들 중에서 관리부와 회계들만 경리부 관리부 관리부 아 경리부 아니 회계부 관리부 관리부 회계부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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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 이런 것들의 한만 여기서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썸이프 먼저 범위 내 뭔 범위? 관리부들만 찾아야 되겠죠 자 부서 중에서 뭐를 찾아라? 관리부를 찾아라 관리부 험마 관리부에 대한 무슨 합을 구해라 총계의 합을 구해라 관리부의 총계를 구했더니 242 관리부만 쭉 한번 더 해보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관리부 관리부 자 65 15, 60 125 170 180 242 맞죠 242 자 242 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리부에다가 뭘 더 구하라는 거죠? 회계부의 합도 구하라는 겁니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자 여기서 이 앞에 거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눈은 빼고 블럭 잡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눌러서 자 관리부의 합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뭐의 합도 구해라? 회계부 자 회계부의 합도 이런 식으로 구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관리부의 합과 회계부의 합을 구했더니 453 눈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40 이상 70 미만 자 이 문제가 최근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 빈번하게 자주 단골 메뉴처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문제예요 혼란을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면 40 이상 70 미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 이상 70 미만 자 그러면 40 이상의 합을 구하고 70 미만의 합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썸이프 자 합이니까 썸이프가 되겠죠 썸이프 가로 열고 총개가 라고 했습니다 총개가 총개가 얼마 이상 40 이상 자 쉼표하고 크거나 같다 40 다운표하고 자 총개가 40 이상이니까 여기에 합을 그대로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40 이상을 구했더니 639입니다 639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합이니까 도하기 앞에 부분을 그대로 계산을 해서 자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뭐라고 70 미만 70 미만 이라고 70 미만 이라고 넣어주면 될까요 자 엔터를 쳤더니 1100이 나와요 이걸 다 계산해볼까요 논 썸 우리 썸함수 있었죠 이걸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다 더해도 673인데 어떻게 40 이상 70 미만을 더했더니 1062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거 말이 안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시계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자 함정수사 함정수사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40 이상에서 70 미만이면 이 사이에 값만 더해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여기 값만 자 그런데 우리가 자 40 이상을 먼저 40 이상 70 여기가 100이라고 볼게요 40 이상을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를 다 구해지겠죠 여기를 다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70 미만이면 어떻게 돼요 1위가 버리죠 1위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0 그 다음에 여기가 70 여기가 100입니다 자 40 이상을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구하면 되죠 여기만 즉 뭐예요 70 이상이 되는 범위는 빼버려야 되겠죠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자 40 이상을 먼저 우리가 구했어요 여기서 40 이상을 구했으니까 70 넘어가는 건 우리가 안 구하려고 그래요 70까지만 70 미만까지만 70보다 작은 것까지만 구해야 되니까 70을 포함해서 70이 넘어가는 건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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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합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더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더하기지만 이런 범위의 문제 40 이상 70 미만은 더하기가 아니라 40 이상에서 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계산해버렸으니까 이 부분은 빼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꼭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빼기를 주시고 여기도 70 미만이 아니라 어떻게 70 이상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70 이상을 자 70 이상을 줘야 된다는 거 왜 70 미만이 아니라 또 70 이상이냐 자 40 이상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70 미만까지만 계산하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 이상을 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70 이상 사원들의 합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자 70 뭐 이하 70 이하라고 할까요 70 이하라고 했다면 여기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문제에서 70 이하라고 했다면 여기는 70을 까지 70까지니까 70을 초과하는 것들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저의 아픈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미만까지만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상을 전부 다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 문제 자주 빈번하게 나오니까 왜 더하는 데 빼는지 왜 미만인데 70 이상인지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평균이란 뭐예요 평균이란 합을 구해서 합이 자 관리부의 합을 먼저 구해볼까요 썸이프 썸이프 이 범위 내에서 옆으로 또 채우기 핸들 해야 되겠죠 봉사점수의 합 근태점수의 합 기회점수 쭉 채우기 핸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가야 되겠죠 절대 너는 부서에서 움직이면 안 돼 자 쉼표하고 관리부 관리부 주겠습니다 관리부 자 쉼표 그 다음에 이 범위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범위의 합을 자 이 범위의 합은 근데 어떻게 돼요 옆으로 끄면 봉사점수의 합에서 근태점수 근태점수에서 기회점수 기회점수에서 총계로 넘어오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절대 주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부의 합을 구했더니 관리부의 합 4명이죠 자 4명은 합을 구했더니 5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관리부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 그거를 나누기 4로 해버리면 됩니다 나누기 4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카운트 if라는 거 자 만약에 결과 유지 사무자동화는 결과 유지입니다 어떤 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함수를 직접 쓰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카운트 if 함수로 자 격리부가 아니 관리부가 몇 개인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역시 여기도 절대 왜 옆으로 우리가 끌어야 되니까 채우기엔 돼야 되니까 절대 주고 컴마 주고 자 관리부라고 하고 뒤에 썸에서는 뒤에 계산할 합 부분이 나오지만 카운트는 개수를 세기 때문에 합을 구할 범위가 나오지 않고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더니 13.75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어서 소식 없이 채우기 나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소수 한제 한첩전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라운드 소수 숫자 자리까지 반올림하시오 그럼 얼마에요? 13.75에서 반올림이 되니까 13.8이 되겠죠 그냥 반올림하시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자 이렇게 하나만 줄여주면 돼요 하나만 소수 자리 수로 자 그런데 함수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라운드 함수를 넣어서 자 RO UND 가로 열고 자 이 부분이 숫자죠 자 이 부분이 숫자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로 이 부분까지 하고 쉼표 몇째 자리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만약에 1자리에서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지만 소수 첫째 자리니까 그냥 1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3.80 그리고 소수 자리 수는 안보이게 여기서 뒤에 0은 안보이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함수에 지시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 함수에 지시가 없다면 그냥 썸이프하고 카운트이프로 평균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회계부의 평균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회계부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절대 주시고 한마 무슨합 회계부 자 그 다음에 자 합을 구하는 거니까 봉사점수죠 이 부분은 절대 주서 씌우면 안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회계부가 몇 명이에요 회계부 나누기 세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가요 나누기에서 4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카운트이프로 가보겠습니다 카운트이프 가로열고 자 이 범위 내에서 절대 콤마 뭐라고 회계부 가로잡고 엔터 그리고 역시 오른쪽 버튼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소수 자리수 어떻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시한 대로 따라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격리부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썸이프 이 범위 내에서 절대 격리부로 격리부로 격리부가 몇 명인지 카운트를 내주시면 자 평균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3333 나오네요 자 역시 소수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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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겠네요 무조건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트함수는 소수 자리수를 표시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로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13 얘는 21로 되겠죠 반올림이 안되니까 21 자 얘는 38 그 다음에 얘는 73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함수가 추가가 되어 있다면 그 함수들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UMIF와 COUNTIF 자 이런 부분들은 지워주셔야 되겠죠 실제 혐의라면 자 SUMIF와 COUNTIF 자 정답 1과 정답 2에 관련 답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한번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란 D, SUM과 같은 겁니다 아까 성이 E, C인 사람의 합 우리가 구했었죠 성이 E, C인 사람의 합을 구했더니 12가 나왔어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란 D로 시작하는 함수입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SUM 있었죠 SUM SUM에 D를 붙여주면 D SUM AVERAGE에 D를 붙여주면 D AVERAGE COUNTA에 D를 붙여주면 D COUNTA MAX에 D를 붙이면 DMAX MIN에 D를 붙여주면 D MIN 이렇게 D가 붙은 함수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UMIF나 이런 것처럼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조건을 작성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럼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해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성의 아까 우리가 성의 성의 이신 에서 COUNTA SUMIF를 쓸 때는 이렇게 이별표라고 다운표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는 별도에 이별표라고 써주셔야 돼요 또 이름 여기에 보이는 이름을 위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신성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름 박 별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놓은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인쇄되지 않도록 잘 인쇄해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인쇄가 되면 안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관리부이면서 평가가 우수인 관리부 뭐가 부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부서가 관리부 그 다음에 평가 여기 있습니다 가능한 복사를 해주세요 쓰다가 오토나면 안되니까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시 또는 부사 이렇게 써버리면 필터가 안됩니다 계산이 안되버립니다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내용을 복사해주시면 선들이 나오는 거죠 선들은 무시하시고 관리부이면서 평가가 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쓰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 관리부 이면서 관리부 회계부 이거나 이면서는 뭐예요 이면서 이면서는 엔드의 의미입니다 엔드 그리고 자 그런데 이거나는 또는의 의미죠 오아입니다 즉 엔드로 작성할 거냐 오아로 작성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로다 자 그래서 관리부 관리부 옆에다가 바로 써주면 엔드의 의미입니다 관리부이면서 우수라는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얘를 밑으로 내려버린다 우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은 줄에 아니죠 그래서 관리부 또는 관리부 이거나 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줄에 작성을 하면 엔드의 의미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줄에 이렇게 자 작성을 하면 오아의 의미가 된다는 거 따라서 여기는 관리부이면서 우수위가 되겠죠 얘는 격리부 또는 또는 격리부이거나 보통이 되는 거고 회계부이거나 가 되겠죠 이 경우에도 엔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같은 주소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지우고 자 컨트롤 마이너스 열머리 글을 이용해서 자 여기 삭제를 이용해야 되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서가 부서가 관리부 자 여기다가 회계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죠 부서가 밑으로 줄이 바뀌어졌어요 줄이 바뀌어졌죠 자 옆에다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부서 부서는 두 개의 부서를 가진 사람은 없죠 자 그래서 부서가 관리부 또는 회계부 이렇게 서로 다른 줄에다가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총계 총계 같이 있죠 엔드의 의미니까 만약에 오아의 의미라면 이렇게 작성을 따로 밑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엔드의 의미이기 때문에 총계 총계가 옆에다가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별표라고 되어있죠 자 디 썸 디 썸 데이터베이스 함수 합이니까 디 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전체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 전체 범위 또 옆으로 채우기엔 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자 여기서 우리는 봉사점수의 합을 구하고 여기서 봉사점수의 합을 구하고 근태점수의 합을 구하고 채우기엔들 계속 갈 거니까 자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전체 범위는 절대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할 게 뭐죠 봉사점수입니다 아까 서비프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잡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범위를 잡지 않고 맨 위에 봉사점수 필드명 반드시 맨 위에입니다 맨 위에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는 봉사점수지만 봉사점수가 옆으로 가면 근태점수 기여점수 총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절대주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이 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 역시 옆으로 끄려면 우리가 하나 끄면 얘도 옆으로 이동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계속 이동돼 그런데 조건은 항상 이 범위죠 이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주소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줘볼까요 자 안 주고 그대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12가 나왔습니다 자 옆으로 채우기엔들을 해놓고 서식없이 채우기 그랬더니 자 여기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근태점수는 맞죠 자 근태점수 여기서 근태점수를 구하는 건 맞지만 조건이 없이 다 구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그런데 점점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봉사 근태 기어 총계는 이 필드는 점점 옮겨야 되지만 이 전체 범위나 조건 범위는 옮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다가도 F4를 눌러서 절대 여기에는 절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없이 채우기로 하면은 계산이 맞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기 여기도 합이죠 기섬 가로 열고 전체 범위 전체 범위 절대 주소 F4 세우기 엔드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주소를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봉사 점수는 근태 기어 총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절대 없습니다 쉼표 그리고 뭐죠 관리부이면서 평가가 우수 관리부이면서 평가가 우수니까 엔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줄에다 쓴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도 절대 주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범위도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채우기 엔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계부이거나 평가가 부진한 사원들의 합 자 디 썸 가로 열고 전체 범위 전체 범위 절대 컴마 뭐에 봉사 점수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컴마 뭐가 자 회계부이면서 회계부이거나 평가가 여기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회계부이거나 평가가 부진 F사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부 또는 평가가 부진이란 뜻이기 때문에 썸 이프로 도하기를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회계부 또는 평가가 부진이니까 예를 들어서 썸이프를 이용해서 썸이프를 이용해서 자 먼저 회계부 사람들의 구하고 도하기 또 평가가 부진인 사람들을 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 썸이프를 쓸 수 있느냐 자 회계부이거나 격리부 같은 필드 내에서 또는 의미를 가진 것들은 썸이프로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르죠 하나는 부서 하나는 평가 왜 그러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계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회계부 사람이 이렇게 더했습니다 회계부 사람이 더했더니 한 35가 나왔어요 두 개밖에 없다고 했을 때 35가 나왔어요 그런데 부진 부진도 만족해요 그럼 얼마예요 또 35가 더해지겠죠 35 더하기 35 그럼 얼마예요 70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더해라 라는 거죠 즉 d, sum으로 두 조건을 오하로 계산한다면 35만 나와야 되는데 썸이프로 한 번 더 계산해버리니까 w이 되어버립니다 w 자 그래서 안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부서에 대해서만 이름에 대해서만 여러가지 경우가 나올 때 썸이프로 더하기가 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 자 두 개 이상의 오하 조건이나 엔드 조건이 나오면 사용할 수 없다 이때는 반드시 무슨 함수를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써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채우기 엔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격리부 이것도 한 번 여기 정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 해보시고 자 아까 우리가 썸이프를 이용할 때 이렇게 했었죠 썸이프를 이용할 때 자 40 70 그래서 40 이상을 다 구한 다음에 70 이상을 빼버렸었죠 빼기로 빼기로 뺐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d, sum이나 썸이프나 같은 거니까 같은 총개죠 총개 여기 있죠 같은 하나의 필드니까 썸이프를 쓰든 d, sum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부서평가 부서 이렇게 서로 다른 거 봉사점수 기회점수 서로 다른 거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 d, sum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d, sum 가로열고 전체 범위 절대 컴마 자 계산할 범위는 봉사점수입니다 쉼표 조건범위는 이렇게 이때는 d, sum을 쓸 때는 40 이상 70 미만 그대로 말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절대 주소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채우기 엔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썸이프를 쓸 때와 d, sum을 쓸 때 잘 구별해서 자 저 썸이프를 쓸 때는 빼기로 썼지만 d, sum을 쓸 때는 그 조건 그대로 써주시고 단지 이 부분이 이제 인쇄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지워버리면 안 돼요 지워버리면 결과값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보이지 않게 인쇄되지 않게끔만 나중에 인쇄할 때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해서 이제 인원수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d함수를 이용해서 인원수 아까 우리가 count if라는 거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d, count 를 하면 숫자의 갯수만 샌다고 했습니다 count a는 문자도 샌다고 했죠 성이 e, c인 사람들만 이, c인 사람들만 구하는 거니까 자 전체 범위 무조건 전체 범위입니다 또 채우기엔 들 없으니까 그대로 절대 주소 안 할게요 자 쉼표 그 다음에 성이, 이름이, 이름이, c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름이, c니까 자 이름이, c입니다 자 이 범위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d, count a를 쓴 겁니다 숫자였다면 뭐 d, count를 써도 되겠죠 범위는 조건 범위는 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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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별표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한 명이 나오네요 또 자 평균을 구하라고 그러네요 아까 우리가 suminf와 count if를 이용할 때는 suminf로 계산하고 나누기 count if를 했었죠 그러나 d함수는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d, average라는 함수 있습니다 d, average 자 그리고 나서 전체 범위 자 절대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다 안줘도 되겠죠 채우기엔 드라지 않으니까 쉼표 그 다음에 구할 게 뭐죠 총계 평균입니다 총계니까 여기죠 자 여기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쉼표 조건이 뭐죠 자 관리부이면서 평가가 우수인 관리부이면서 평가가 우수인 여기도 마찬가지 채우기엔 드라지 않으니까 절대를 줘도 안줘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58.5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값이네요 최대값 d, max d, max 따라서 평균의 경우에는 sum if와 count if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d, average를 이용해서 해주는 게 더 빠를 수도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쉬운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자 전체 범위 뭐 절대 줘도 안줘도 상관없고 심표 뭐에 대한? 총계에 대한 만약에 기어 근태 공사를 구하라고 그러면 각각의 필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총계니까 자 이렇게 하고 회계부이거나 평가가 부진 회계부이거나 평가가 부진 이때 반드시 위에 필드명까지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자 부서 부서 똑같죠 평가 평가 똑같습니다 필드명이 틀려버리면 또 계산이 안 돼요 반드시 복사해서 쓰시고 오타 안 나게끔 주의해 주시라는 겁니다 엔터 자 그러면 최대값이 이제 최대 82가 되는 거고 최선은 디민입니다 디민 자 디민 그리고 전체 범위 자 절대 안 할게요 그리고 역시 총계니까 총계 여기 있습니다 심표 자 그리고 평가가 보통인 평가가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격리부이거나 평가가 보통이니까 자 이렇게 같은 줄에 쓰는지 다른 줄에 쓰는지 말을 잘 보고 엔드인지 오아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평균 평균은 뭐죠 D-Average D-Average 전체 범위 전체 범위 자 컴마 자 뭐에 대한 총계 총계 여기 있습니다 필드명 그 다음에 평균 뭐에 대한 평균 조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총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봉사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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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칠십 이상 구십 이하라고 했어요 칠십 이상 구십 이하 그러면 봉사점수가 얼마 자 칠십 이상 그 다음에 구십 이하죠 구십 이하 그럼 여기다가 봉사점수 똑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구십 이하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십 이하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줄에 작성을 해서 엔드의 의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만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주신다면 절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참 쉽지요 자 좀 쉽나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절대 주소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썸이프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 관련 기출 문제들은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상 다음 시간에 자 문제들을 풀고 나서 다음 시간 함수들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이어서 관련 기출 문제와 이상한 야리꼬리한 함수 마지막 함수들을 정리하고 함수 관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